1907년 12월 15일날 우리 의병사회는 큰 기록적인 날인데 갑산과 북청 간 도로에서 일본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처음으로 일본 정규군과 싸워서 이긴 날이 1907년 12월 15일. 훈련된 산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 갑산과 북청 도로에서 그리고 후치령이라는 고개에서 일본 정규군을 다수를 처단을 했죠. 그때부터 일본군 사이에서는 나르는 홍장군.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의 지리를 잘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치더라도 겁을 먹고 산속에 잘 들어가지 않고 그러는데 홍범도 장군과 우리 산포수 의병들은 그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백두산 지리를 잘 알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찌에서 일본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순식간에 골짜기를 넘어서 B라는 고찌에 가서 일본군 정규군을 또 사살하고 그래서 일본군 사이에서는 나르는 홍장군, 나르는 홍범도 일본군 비밀정보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군이 가장 겁내는 의병대장이 홍범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을 물리치고 산포수들의 안내로 어느 마을회를 갔는데 거기서 의외로 자기 부인을 만난 거예요.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의병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홍범도가 일본군을 물리치고 어느 마을을 갔을 때 의외로 자기 부인이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마을 동장이나 이장 이런 분이 자기 마을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꼭 홍장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설마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고 아들이었어요. 어린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용케 빠져나와서 자기 친정집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외롭게 살고 있다가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일본 경찰에 들어가서 홍장군은 아들과 부인을 만난 후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홍범도를 붙잡기 위해서 홍범도 부인을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있는 근거지를 대라 끝까지 안 됐죠. 그래서 일본군이 홍범도 장군 부인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젊은 나이에 부인을 잃었고 그 부인은 몇 해 만에 남편을 만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나 싶었을 때 학살을 당했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또 얼마 후에 일본군한테 붙잡혀서 역시 학살을 당합니다. 1910년 경술국치 1905년은 을사늑약으로 해서 일제가 실권을 다 빼앗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황제는 그대로 있었죠. 고종이 헤이그 사건으로 쫓겨나고 강제로 그 아들 순종이 집권해서 마지막 임금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망한 날인데 망한 해인데 그해 6월에 홍범도는 국내외에서 있었던 13도 의군 의병을 통합하는 13도 의군을 연해주에서 창설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때 일본이 남선 대토벌이라고 해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일본군 2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학살을 했죠. 털어내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제 만주, 연해주 이쪽으로 가서 의병 활동을 하고 안중근 의사 경우가 그렇죠. 그럴 때 13도 의군을 연해주에서 창설을 해서 홍범도 장군은 동의원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병대도 단순히 그런 집행기관으로서의 훈련기관이 있었고 이것을 참모회의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동의원이 있었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 이진용 선생 이런 분들하고 함께 동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런 13도 의군의 최고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8월 달에는 블라드보스톡 옛날에 우리 발해 도읍지가 있었던 그 지역이죠. 블라드보스톡 여기서 의병 훈련을 시키다가 나라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다 동원해서 독립,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탄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권업회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신채호 선생이 주필로 있었던 권업신문 주필을 신채호 선생이 했죠. 그리고 이 권업회라는 우리 교포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국권회복운동을 펴자 이래서 이 권업회에도 큰 기여를 하고 그 이후에 1913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 전에는 러시아가 블라드보스톡, 연해주 이쪽은 다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가 러일전쟁으로 일본한테 패망한 후에 러시아 정부는 일본을 적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하고 일본은 한 패가 된 겁니다. 변화 무쌍하지요.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 국권회복운동을 펴든 우리 독립운동가들, 의병운동가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입장이 위치가 곤란해진 겁니다. 그 전만 해도 러시아가 자신들이 일제의 폐망에서 그 수모를 당해서 조선 청년들이 나라를 재찾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도와준 것을 크게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일본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희생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홍범도 장군은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기억인 복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가족이 부인하고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더 이상 국내외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복밀산 밑에 러시아 땅하고 중국 땅 국경지역인데 거기서 응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둔전병, 둔전병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상설 병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죠.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나라 국군을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군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인구도 적고 또 국력이 약해서 병력을 못 키웠는데 이때 우리 의병들, 독립운동가들은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둔전병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에는 외적과 싸우는 병력을 둔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복밀산에다가 홍범도 장군하고 우리 애국기사들이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외적, 외부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아주 산골짜기 속에 농토도 개발이 되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병력을 키우다가 마침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볼세비키 혁명. 그래서 러시아의 정세가 상당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맹목적으로 일본하고 동맹을 맺고 그러다가 볼세비키 혁명 이후부터는 러시아가 상당히 독립적인, 자주적인 국가가 되면서 그래서 1918년 홍범도는 블라드보스톡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좌진, 박은식, 이동영, 신채호, 윤세복, 이시영 이런 분들하고 무장투쟁만이 국권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러시아 땅에는 우리 교포들 한말 때부터 그쪽으로 옮겨간 우리 교포들이 한 1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1918년 무오 독립선언 우리가 일제의 강제로 병탄되고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외적에게 일본에게 독립선언을 한 것이 최초의 선언을 한 것이 이 무오 독립선언입니다. 기미독립선언, 28독립선언 나오기 바로 직전이죠. 이런 역할을 홍범도 장군도 함께 참여한 앞서 말씀드린 신채호, 박은식, 김좌진 이런 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 무렵에는 이미 홍범도 선생은 당당한 독립운동가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럴 무렵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환단고기를 우리 민족 종교단체들이 만들 때 그 비용을 홍범도 장군이 많이 댔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1911년, 국사학의 아버지 계연수는 자신의 버시자 독립운동의 동지인 홍범도와 오동진 두 사람의 자금 지원으로 만주 관전현에서 환단고기 30부를 가능하였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홍범도 장군은 무인 출신, 무장 출신의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 민족의 역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단히 우수한, 투철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히 학식을 갖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무기 하나 더 사기도 중요했던 그런 시절에 환단고기 같은 민족의 오랜 고대 역사를 발간 해외에서 그것도 한다는 게 보통 인물이면 쉽지가 않았던 일이죠.